이재명 의원이 이제 어쨌든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뭐 항소를 한거는 이제 항소를 한다 그랬지 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승주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나도 그 조금 그 내용들을 봤는데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형을 집행이 되게 되면은 뭐 큰 400억대 뭐 그런 것도 뭐 돈을 다시 환불을 해야 된다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러고 막 그런 큰 얘기들이 오고 가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민주당이 단합되는 더 케이스인 것 같아 쉬운 말로 이재명 이란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형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큰 손해나 큰 해를 말이 400억이지 400 몇 억이더라고 그거를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시골 마을에 있는 당원부터 또 현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부터 모든 이들이 똘똘 뭉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게 전화이복이 더 되지 않을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여줘 아마 똘똘 뭉친 거야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또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똘똘 뭉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더더욱 이제 아닌 거에 대해서는 거세게 대항할 것이고 아무튼 좋은 시너지가 되려 어떻게 보면 더 결과적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여 아무튼 긍정적이니까 기대해보자